아우 눈이 너무 부셔요 안에 잠깐 잠든 사이에 아우 날씨 또 왜 이렇게 추워 어디에요? 아우 고요해 우리를 어디다 데려온 겁니까? 자연 속에서 하루 주무시면 되는 건데요 아 글램피 같은 거구나 야 그래도 셋이 있으니까 안 무섭다 이거 뭐 그냥 옛날에 나 보이스카우트 할 때 한 개 운동장에서 자는 거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또 뭐 튀어나오고 이러지 않겠지만 촌스럽게 달려오고 사람 달려 나오고 브라질에서 유치하게 소복 입고 모두가 나오고 있는 거 알지 우와 별, 야야 별 봐 우와 진짜 이쁘다 발도 와 진짜 이쁘다 가자 야 이런 데가 위험해 이런 데가 이런 풀서품도 나온다고 알지? 아우 깜짝이야 아 왜 귀 찢으려고 그래 어 벌써 물 꺼내 펜트가 안 나오지? 야 어느새 가운데로 왔냐 너 나 진짜 얘기 나는 정말 어느 전부터 강네 좋아했어 어이 송 어이 송 어이 송 어이 송 어이 송 어이 송 어이 깜짝이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유치하게 진짜 일형이 일형이지 일형만 놀라네 일형만 이렇다니까 이게 막 트튀하고 이런다고 어? 야 브라질에서 악어 인형을 야 정말 유치 뻥이다 형 아우 유치해 악어 인형이 놀랐네 아 아우 깜짝아 아우 깜짝아 아우 깜짝아 아우 깜짝아 아우 깜짝아 아우 엄청 깜짝 놀랐네 아우 왜 이래 아우 진짜 야 내가 엄청 깜짝하다 엄청 깜짝하다 아니 근데 형 이 정도 깊이 들어오면 텐트 나오면 됐는데 차가 하나 있어 저기서 갑자기 사람 형 문 열고 나오고 이런 거 아니야? 아이 너무 땡뚜막히 있다 차가 어이 깜짝아 아우 깜짝아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뭐야 태호 그 인형 들고 아우 아우 군물나네 사주경제 놓치네 근데 뭐 뭐 있다 형 저거 뭐 떠댔다 형 개구리 아니야? 어 이거 뭐야? 저거 눈 빛나는 거 뭐야 호스에? 번쩍번쩍 빛나 저기 불빛들이 지금 왔냐고 여기 뭐세요? 뭐야 뭐야 아 별이 반사 된 건가? 에이 이게 뭐야 네 네 네 뭐지? 이상한 불빛들이 있네 이렇게 되게 멋있다 형 좋아 저기도 봐 그치? 우와 이렇게 랜덤다 비치면 되게 이쁘다 야 불빛이 야 근데 저기 하늘의 별이랑 형 이거랑 장관이네 아니 불빛이 진짜 많다 점점 많아진다 형 멀리다 비치면 더 멋있다 대박이지? 우와 대박이다 이거 봐 신기하네 저거 뭐가 안에 약간 그 너 반딧불 같은 거 본 적 있어? 어 그런 걸 수도 있어 진짜 이쁘다 형 이거 봐봐 응 우와 엄청 난데 이거 소원 빌려야 되는 거 아냐여? 여기 텐트 있네 어 텐트 있다 저기 다 왔네 예수이네 이게 무슨 벌칙이야 하여튼 여기 좋다 형 목숨 되게 좋다 번쩍번쩍번쩍 뭘까나 신기하다 어 와 감사합니다.